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한국 경제에서 기우성 부회장과 인터뷰를 했구요 저희 주주들이 궁금하는 것을 한국 경제에서 다 물어봤네요 함께 같이 볼게요 셀트리온 입구는 리틀 서정진 기우성 부회장 코로나 치료제 완벽한 공급 부족 상황 유럽서의 효능심사 2 3개월 내 품목화가 내줄 듯 이건 좀 제 생각하고 좀 틀리네요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네요 최대 300만명분 생산능력 판매가는 200만원 안팎 코로나 백신도 mrna 단백질제접 투트럭 연구 레키로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다 레키노라를 맞으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코로나19 중상이 사라지는 회복기간도 3.4일 줄여준다 레키노라의 효능은 실전에서 매일 검증되고 있다 현장치료 의사를 만났더니 레키노라를 맞은 환자와 안 맞는 환자는 한눈에 구분된다고 하더라 해외 허가가 나면 효능 논란이 수그러들까 유럽의 양품청이 최근 롤링 리뷰에 들어갔다 판데믹 상황인 만큼 유망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빨리 끝내도록 해주는 제도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 3개월 뒤 승리 날 것 같다 미국 식품의약국과도 협의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처방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릴리와 리제네렌은 치료제 2개뿐이다 유럽에는 없다 해외에는 처방되면 레키노라를 삐딱하게 바라보던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수요는 충분한가? 완벽한 공급 부족 시장이다 리제네렌은 로슈 시설을 이용하고 릴리는 삼성바이로직스와 암젠 시설을 쓴다 현재 100% 가동 중이어서 다른 약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한 코로나 치료제를 더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신규 생산 시설을 만들려면 5년 걸린다 리제네렌과 로슈 치료제는 모두 선금해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레키노라가 나오는 것은 수요는 충분하다 만드는 족족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생산할 수 있나 1공장과 2공장은 전량 레키노라로 생산체로 전환하면 250만에서 300만 명까지 만들 수 있다 수요를 봐가며 생산량은 정할 계획이다 램시마 등 바이오심를로 재고가 6 내지 9개월치 있는 데다 스위스 론자 등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만큼 현 공장을 레키노라 생산체대로 상당 부분 전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수출 얘기도 오가나? 몇몇 곳에서 연락이 와서 얘기 중이다 몇몇 곳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유럽의 한국과는 관련 주류도 주고받고 있다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수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하는 것이다 레키노라의 판매 단가는 국내에서는 원가를 내놓지만 해외 특히 선진국에서는 잿값을 받을 계획이다 릴리와 리제네론 치료제의 평균 가격이 대략 150에서 200만원 정도이다 이 범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 치료제의 마진이 바이오심를라보다 훨씬 높은 만큼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린당 한 200만원 정도를 보면 되겠네요 100만 명분의 2주원 작년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코로나 외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나 항체 약물접합제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항암제가 치료효과를 내려면 엉뚱한 데서 방출되지 않고 암세포 곁에서 터져야 한다 ADC가 이런 역할을 한다 여기에 유방암치료제를 붙이면 고성능 유방암치료제가 된다 뭐든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술이다 해외의 바이오테크 업체와 제외의 ADC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의 동물실험 단계이다 바이오시뮬러 개발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나 현재 아바스틴, 줄레어, 프로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등 5개 바이오시뮬러에 대한 글로벌 임상 삼성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매년 한 개씩 내놓을 계획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바이오시뮬러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1990년 2000년대 반도체 시장을 휩쓸었던 치킨게임이 바이오시뮬러 시장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 경쟁력이 낮은 업체부터 두 손 들게 된다 결국 무한 경쟁 곁에 살아남는 3 내지 5개 업체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장치 산업인 만큼 뉴페이스가 진입하기도 어렵다 중국이 무섭긴 한데 약품,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 생산시설 확충 계획은 현재 생산하는 규모는 1공장 10만 리터, 2공장 9만 리터다 2, 3년 뒤 3공장이 가동되면 6만 리터가 더해진다 20만 리터짜리 4공장 설립안은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다 송도의 신규 부지지를 받을지 기존 부지에 남은 공간에 지을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2030년까지 60만 리터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인수합평도 검토하나 몇몇 국내외 업체를 보고 있다 미래에셋, 산업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모두 합쳐 5천억 원 규모의 m&a 펀드를 굴리고 있다 항암제와 줄기세포 분야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서울 명예회장이 시작하는 혈액진단 스타트업과 협업할 계획인가? 전혀 없다 워너가 세운 개인회사와 거래를 했다간 오해를 살게 뻔하다 서울 명예회장 스타트업에 셀트리온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거래도 없을 것이다 서울 명예회장의 장남 서진석 수석부사장 올해 주총에서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이 되는데 서울 명예회장이 분명하게 나눠줬다 농사를 짓는 일은 최고 경영자 씨를 뿌리는 건 이사회 의장의 목 일상적인 업무는 내가 주도하고 미래 산업의 아무래도 의장의 역할이 클 것이다 어차피 2030년까지 큰 그림은 서울 회장과 다 짜놨다 이걸 기본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오는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던 말건 펀드멘터를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만 집중할 계획이다 그게 주주를 위할 수 있는 최선 아닌가 한국 경제에서 셀트리온 개미 주주가 원하는 질문을 다 했네요 여러분 2,3개월 내에 승인이 나고 수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일절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